차량 먹고 나서 선쌤 카약 네? 저는 뭐예요? 선쌤 카약? 그냥 카약하면 너무 좋지만 이제 해가 내려가는 그 모습 선셋을 보면서 이제 배에 타고 나가서 우와! 배 타, 배 타, 같이 배 타 배 타, 트레이닝 해, 트레이닝 해 잠깐 먼저, 잠깐 먼저 비 해봐 비 해봐 캠슝 어허! 캠슝 어허! 캠슝 캠슝 우와 캠슝 롬앤덱 캠슝 감성이 좀 다르니까 캠슝 이거 했어요? 태양한테 전화했어요? 아까 전화했어 태양 뭐래요? 예약해놨어 역시 딱 딱 딱 딱 아 이것도 핸드폰으로 어플 있어 어플 있어 어플 있어 어플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 박수 끝 태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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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선세이 카약을 하실 건데요 와우 패들링을 알려드릴게요 네 날카로운 부분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고 이런 기본 원리로 하시는 게 맞고요 뒤에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노련한 분이 아 그런데 우선 지금 여기 다섯 분인데 두 분씩 타야 되니까 자 곧 있으면 또 청취자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 아 오케이 근데 형 다시 올 거죠? 당연하지 어디 도망가면 안 돼요?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지는 사람이 혼자 타게 할까? 제가 같이 타 드릴게요 오케이 오오 아 그거 있잖아 뭐야? 파 파 파 파 이거 빠빠빠빠빠리 아 그냥 빨리 가고 해서 오케이 2위 사람 오케이 아 2위? 어 빨리 가자 어 빨리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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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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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아 여기 여기 여기서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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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러네요 다 같이 내려가죠 대단 렛츠고 오 오 간다 간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하 하나 둘 셋 넷 원 잠깐만 잠깐만 맞어? Greg 열었지 열었지 몰라 근데 해야지 ouais 에이! 넘바이! 준비해 줘! 귀여워! 넘바이! 좋아! 오우! 와아악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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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형! 우리 떨어뜨릴 뻔했어! 자! 하나 둘! 하나 둘! 그렇지! 하나 둘! 하나 둘 셋! 잘해 잘해! 와 우리 시작! 하나 둘! 렛츠게릿 보이임! 랑! 랑! 우리 상하 이동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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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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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펑 포랑스 느낌 렛츠기릿보이 우후 아 힘들다 와 이거 진짜 생방할래 와 해 지는 거 보인다 이제 어디 어디 어디? 와 진짜 이쁘다 남산타워 보여 와 진짜 약간 행복해 그러니까 얘들아 보여? 변지 보여? 와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보고 너무 설레요 한국 와서도 해돋이 같은 것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약간 물 위에 가서 바라보는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하는 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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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선생님 네 우리 대결을 하는 거 어때요? 진짜요? 저기 다리까지 다리까지 가야 되는데 어 다 비슷하니까 준비 수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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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EN 에 Oui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ANA 대결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하나, 둘, 하나, 둘 아니야, 천천히 가자, 마크야 힘들다 우리는 좀 견지를 보면서 가자 셋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 나 솔직히 한간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진짜 꼭 멤버들이랑 가고 싶다, 그렇지? 진짜 나중에, 그렇지? 진짜 이런 것도 대결도 하고 드림야들도 이런 거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야, 일단 시작 솔직히 진짜 좋다, 진짜 요, 좋아 요, 좋아 과천은 정말 너무 늦은 일이야 맞아 내일 만약에 일어나면 발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아니야, 내일 일어날 수 있어? 아, 힘들어 힘들 것 같은데? 근데 오늘 진짜 재미있어 아니야? 맞아 솔직히 우리 한국 왔을 때 이런 거 한 번도 못 타봤어 어, 진짜 처음이야 처음이야 진짜 처음이야 진짜 처음이야 재밌어 잠깐만 밤에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달은 쇠구 너무 좋아요 조금 힘들지만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예 고! 고! 예! 지치면 안 돼요? 오! 오! 컴온! 오예! 그래서 한 번 더! 오케이 여러분 우리도 No.1 So easy 오 근데 진짜 예뻐요 진짜 꼭 봐야 돼 진짜 너무 예뻐요 서울 진짜 대박 대박 우리 멤버 어디 있어? 저기 있어 여기 구트가 있는 쪽에 와 멀어요 이 너무 웃긴데? 이거 너무 웃긴데? 이거 너무 웃긴데요?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다시 우리 승으로 가자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가 한국에서 진짜 오래 살았지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이쁜 건 진짜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아마 우리 모두한테 조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날씨서부터 우리 모두 다 약간 에너지도 다 잘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약간 오늘 너무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일을 가진 세상이 한국에서 이뤄지 못해서 기회가 막 이렇게 생각해를 볼 수 있습니다 2, 2, 3 1, 2, 1, 2 1, 2, 1, 2 어? 어구한테 빨리 와! 여기야! 여기 있어! 와 예뻐! 진짜 예뻐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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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라 형! 1시간 기다렸어요 라면도 이미 2개 먹었어 와 너무 좋아 여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형 나 팬티까지 다 져줬어 나 다 져줬어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봐봐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하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케이 속옷 들어갔어 오 마이 갓 ит 이것 봐봐 아... 이거 봐봐 어 빨리 하러 왔는데 오 빨리 하러 왔는데 우리 로카스도 빨리 다 했는 거야 근데 너 더.. 맞아요 이거 사줬어요 저거 찍었어요 이거 봐봐 안녕 저기 달 달 이효량! 이효량! 우와! 이효량 봐! 이효량만? 어! 이런 달 진짜 처음 봤어 우와 달! 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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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태일! 문 태일 나왔어 와 문태일 저거 와! 문 진짜 예쁜데 대박!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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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슈퍼문, 완전 문, 베리 큰 문 그날에는 뭔가 모든 게 다 우리의 행복한 타임을 위해 뭔가 마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운전을 어디 가요 근데 BGM이 있으면 더 뭔가 특별해지잖아요 근데 그 한강에서는 자연이 약간 BGM이었어요 그래서 달도 우리 마지막 딱 장식해준 그런 느낌이어서 오, 내 달이 떠오를 때 너의 태양이 더 같은 하늘 아래 이, 어, 끝난 시간 속 우와, 진짜 너무 멋있어 이런 캠핑자 있었어? NC님! HMI! 오케이! 네,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지금 이대로 Baby, touch me 널 느낄 수 있어 오, 안 좋아 빙, 봉, 팡 빙, 봉, 팡 아, 잠깐만! 진짜 재밌다!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 쭈욱 쭈욱 아, 방해하지 마 오, 예스, 예스 오, 분위기 아, 분위기 인겼어, 분위기 인겼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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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feel so good, 너에게서 끝지 내 손을 잡아 원을 그려 이렇게 나머가 진 거잖아 내 운반이 네 곁에 내 꿈이 네 곁에 엡댄이 몇 대만 펑 두 개 오, 나, 나 어색 엡댄이 펑 나oco 야, 지금